1, 2, 3 안녕하세요! 초파리 뮤직입니다! 네! 2020년 경제학년 새해가 밝았습니다! 오랜만에 함께 모이는 가족들, 친구들과 맛있는 떡볶아 음식도 많이 드시고요 다양한 이야기도 두껍게 나누시고 같이 먹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엄기를 가시는 분들은 꼭 안저분절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저희의 신곡 초파리 뮤직 컴플레이션 앨범 또 같이 들으시면서 저희 5번의 행복한 소유 있는 게 쉬워요 올해도 저희 초파리 뮤직 활동 많이 기대해주세요 2020년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바라시는 분들 모두 다 이루는 하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